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2012년 임진년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2012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용의 해, 그것도 흥용의 해입니다. 그래서 용트림처럼 온 세계가 29개국에서 각종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선과 대선이 있죠.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온한 해에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1일 그리고 음력구정에 이르르기까지 숱한 계획을 세웠다가 또 다시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 많이 반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12년 용의 해, 어떻게 하면 멋진 계획을 잘 세워서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알뜰살뜰하고 충실한 한 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ABCD,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ABCD처럼 ABCD에만 충실하셔도 좋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A는 어떤 게 있을까요? A, Ask입니다. A, S, K? 물어보라는 거죠. 한마다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너무 거창하거나 혹은 실위했다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자신에게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와, 요새 중국이 대세래 하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든가 혹은 본인은 그냥 보기 좋은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4, 4인치를 입어야 된다면서 해서 몸을 무리하게 빼려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남들 다 여행을 가는데 나도 한번 해외를 많이 다녀볼까 등등의 본인의 욕망이나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는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을 세울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과연 이 계획을 세웠을 때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잘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든가 수첩을 준비하셔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다 보면 어떤 계획은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계획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벌써 거리기도 하고 또 어떤 계획은 막 벌써 시작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남에게 허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과정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가슴이 뛰고 나한테 맞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꼭 세워야 될 계획인가 라고 물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이 나이가 제가 뭐 5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동안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이때는 좀 스스로에게 평화로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일, 내면에 성찰할 수 있는 일, 이런 계획. 그리고 나 자신보다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ask,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나한테 물어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밀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거나 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죠. KTX를 탄다든가 아니면 새마을 기차를 탄다든가 비행기를 탄다든가 모든 고속을 탄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차 안에서 누가 떠들던 아니면 어떤 소음이 있던 스스로 쭉 갈 길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용한 시간에 방황 가운데서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ask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B로 넘어갈까요? B는 플랜 B입니다.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입니다. 플랜 B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상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요즘처럼 불완전한 시대에는 오히려 플랜 B, 차상의 선택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신세대 청년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는 해마다 그 띠에 맞춰서 트렌드 보고서를 냅니다. 쥐에는 미키 마우스, 그 다음에 토끼에는 투 레비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고 하는데 용의 해에는 드래곤볼, 여의주를 찾아라라는 것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플랜 B였습니다. 플랜 B라는 것은 우리가 되지도 않을 것 아니면 너무 완벽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는 A플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조금은 소박할지 모르지만 차선의 플랜 B를 선택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가능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고의 트레이너를 구해서 하루에 헬스장이나 운동장 가서 대여섯 시간씩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음식을 줄이고 하다 보면 한 달에 20kg를 뺐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하루 5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죠.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15분씩만 집에서 요가나 체조를 해서 8주 동안에 5kg 감량을 하는 것. 그것이 플랜 B인데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라는 거죠.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할 경우에도 중국어가 꼭 되는가?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는가? 유학을 가지 않고도 교제를 본다거나 학원을 간다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꼭 대학원에 갈 때 명문대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서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방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허물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 B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도 역량이 됐다 그러면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해서 플랜 A가 된다면 그건 더 바람직,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을 수가 있겠죠.